이것은 무슨 말인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배터리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들어오고 그냥 우리 센터에서 그냥 하는 거 없죠 저 옷에 바빠요 왜 가면은 저 PPT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바쁘다고 딴짓하고 있어서 성적이야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진작 배울 거예요 두말 할 게 없잖아요 그쵸? 뭐가 좋다 균형 접힌 삶이다 뭐래 다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은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나 할 게 없어 지금은 내 몸뚱아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었거나 내 고구나 아니면은 내 이 세대를 구해 가지고 연금성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인피리얼도 좋고 뭐도 좋고 단장도 좋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업을 매년 해보셔서 보니까 최소한 연금성 소득을 받으려면은 오토 팀장 정도는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토 팀장이면은 국장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본부장일 수도 있어요 오토 팀장은 오토 팀장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리더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토 팀장 정도는 돼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사실 오토 팀장이란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매만 파트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나면 되기 쉬워 근데 요 부분이 막상 이러면은 안 맞지가 않아 예 그럼 오토 팀장을 하려면 뭐죠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고 오토 판매사를 하려면은 판매사가 돼야 되고 판매사가 되기 전에 소비자가 돼야 되고 오토 소비자가 돼야 되고 소비자가 돼야 되고 소비자가 돼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는 처음에 레벨을 전달가라 이룰 부분을 할 때 많이 관광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나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는 국제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비테랑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여다시 한국 사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없고 각 나라마다 지금 13개 분에 오픈한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구림을 제대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에 따라가지고 임페리알까지 빨리 가냐 못 가냐 이게 결정되더라고요 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요걸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스폰서가 하라고 아니면 하라고 한쪽 스폰서가 다라만 놓은 상태에서 딴짓하고 있었는데 한쪽은 좀 많이 내려가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측만 보통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인테들을 가지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할 때 요게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게 잘못 얘기하면 초보자들은 요걸 만들어 버리니까 요렇게 요게 제일 위험한 발생인데 문제는 그래서 중간에 소비자들을 넣어놓고요 왜냐하면 요게 요게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볼게 되면 요게 보면은 1회라고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요 레그가 돼가지고 내가 판매사로 갔을 때 요 레그가 되어서 내가 판매사로 갔을 때 본사에서 내 그룹 나로부터 시작한 내 그룹의 제일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레그예요 요 레그가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요게 30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한번 맞을 때 내가 내 자치구축에 30만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뿐에 저렴하만이 내가 한번을 받을 때 누가 가져가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한번 누구번 여기가 한번씩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뵈든데 요사업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해 버리는 부분이 우천하게 맞더라구 물론 250이 판매사입니다만 조래그가 판매사의 래그예요 그런데 좌우가 균형 있게 맞춰서 내가 다 아는 래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테미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제대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오래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아니면 다음 갈 수 있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판매사 가고 땐 한 사람들이 소비시 받잖아요 판매사 가고 어쩌다 팀장은 갔어 팀장 가고 몇 개월 있다가 순리적으로 가면은 국장을 가야 돼 그런데 국장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국장인데 자취관 국장인들에게 드럭 세 명이 나와 있고 우측에 국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장을 못 가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판매사를 갈 때 동아지를 만들 때 지금 나의 밑에 4회라고 적어 놓은 것은 내가 판매사를 가서 8번 맞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4번 4번을 맞아요 돈이 4번 4번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사람은 2번씩 맞아 이 사람들은 한 번씩 맞는데 문제는 여기 16주에 16주에 30만 동아지를 만드는 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분하고 이 분한테 내가 제대로 된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 분 동아지를 만들어서 좌우 한 밑에 있는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얼마만큼 잘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요게 고대로 된다 팀장 국장이다 우리가 목적은 팀장 국장이다 우리가 본액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는 요거는 뭐 사업 설명할 때 그냥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 아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예 요즘에 내가 ppt 만드는 데 전화를 붙여갖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하던 것 같아요 지금 누나에 서서의 가동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반대사는 1일부터 15일 좌에서 250 우에서 250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요런 내가 특약점이고 250 250일 때 우리는 요정도 수입을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전반기에 몇만 원 하반기에 몇만 원 약 200만 원 우리 회장님은 오토 판매사는 완벽한 성공자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렇게 달성한 특약점이 판매사예요 그러면 판매사는 어떤 것이 판매사 유형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판매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30만 포인트가 되고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 되면 우리가 보통 판매사가 저렇게 가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죠 내가 에이전트 30만 포인트에 있다가 좌측은 대실적은 250이고 소실적은 210이고 내 포인트를 40을 맞춰서 보통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것도 판매사잖아 그러면 나는 제로 PV로 있어 내 PV로 그러다가 대실적은 250이고 우측은 180에서 70 250이 되잖아요 요렇게 해도 판매사가 되죠 이건 또 뭐 225도 대실적은 250이고 소실적은 30 이거 판매사인 거 아니에요? 판매사일 거 같아요? 아닐 거 같아요? 사장님 아닐 거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저 노리대는 똑같이 되겠죠 판매사예요 다 판매사예요 이것도 판매사 저것도 판매사예요 그런데 요렇게 판매사를 가면은 후원수당을 한 번밖에 못 받겠죠 요렇게 가면은 여섯 번맞겠죠 요렇게 가면은 일곱 번맞겠죠 요렇게 가면은 일곱 번맞겠죠 여덟 번맞겠죠 요렇게 가면 여덟 번맞겠죠 요렇게 판매사 형태는 요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되죠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건데 각 그룹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가는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판매사 도전을 할 때는 원인 PV가 120에서 150 정도 양측이 됐을 때 자기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물건 팔아서 가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건 마찬가지로 하고 내가 좌우측에 오토 소비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좌우측에 오토 소비자를 통해가지고 여기 집에서 150 정도에 좌우측에 물러왔을 때 한쪽은 내가 하고 한쪽은 스폰서 라인에서 힘을 써줘가지고 또 판매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쪽은 내가 좀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한쪽은 엄청나게 커 뭐 국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 팀장인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 전략 상관없이 250만 포인트는 계속 이상 올라와 그럴 때 내가 120에서 150만 포인트 정도 소비자로 올라오게 되면 그럴 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간다 노력 유형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우리는 판매사서부터 팀장 합장까지는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장에서 본부장을 가려면 갈 때 포함해서 3번 유지한 다음에 가야 돼요 본부장을 갈 적에도 3번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 위에 스폰서 라인들이 언제 직급을 가고 언제 유지를 하는 그런 관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상위, 스폰서, 스폰서, 직급 도전을 할 때 내가 준비를 했다가 그럴 때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지 않을까 저희 그룹은 이 4가지 중에서 찾아서 가요 맞춰서 나 거둔 게 좋다 나쁘다 더럽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그냥 대동소위하지 않겠냐 다 알아주실 거에요 이제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도 못 가니까 다 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아까 같은 거에요 똑같은 건데 이건 별도로 이렇게 내가 컴퓨터를 갈 때 내 자체 우측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4번을 맞잖아요 나는 8번을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씩 맞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한 번씩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밑에 각자 30만 포인트씩 뿌려질 거에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밑에 내려가다가 이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찾아 내려가는 거지 내 인력을 펼쳐서 절대 안 된다고 내 인력을 펼쳐서 지금 이 사업을 해보니까 내가 저는 옛날에 아멜을 생각하잖아요 아멜을 한 5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브루트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20백, 30백을 쫙 펼쳐 그 중에서 크나운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멜을 해야 해요 이건 우리는 두 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을 너 이렇게 너 줬다가는 내가 혼자서 쫓아다니기엔 정신이 없어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아는 사람을 가지고 포지를 시키면은 내가 큰 양아지를 가요 내가 그가 왜 내 면단에 있는 사람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한 두 명 정도의 아는 사람에서 그 사람의 인맥에서 소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혀 내 면단하고 관계없는 다른 인맥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조직이 크나다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 포지시켜갖고는 절대로 조직이 크나갈 수가 없어 그런 거 많이 겪어보죠 그러니까 몇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소개받는 작업을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이런 도가를 만드는 거지 여기 쫓아다니면서 배가 여덟 번 맞을 때 그 밑에 두 번 맞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 맞는 사람 두 번 맞는 사람 두 번 맞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소비자들한테 30만 포지시 뿌려져요 이 밑에 번호는 이래그를 가져갔을 때 판매사 전도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쳐야 왜 이걸 문서 전쟁하며 침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토 소비자를 아무리 많아도 마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여덟 번 판매사를 마치고 네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마치려면은 이 번호대로 포인트를 그 다음 날짜별로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1번이 저쪽이면 2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 들어갔을 때 여기도 한 번 받고 이 사람 이 사람들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판매사를 간다거나 팀장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머리 속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판매사를 간다 판매사를 가가지고 한 50만 원 꼴일 때 밑에는 7만 5천 원짜리 사회에 30만 원씩을 받는 사람이 2명이라고 7만 5천 원씩 받는 사람이 8명이고 우리가 한 번 움직여가지고 판매사를 간다는 것은 내 하부 조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엄청나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제대로만 마찬가지로 근데 이 판매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걸 가져볼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사를 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줄줄이 밑에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소비자들 이라든지 사람들한테 그냥 내 밑에를 그냥 한번 그냥 밭을 밟듯이 다 뒤집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큰 파악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러면 각 라인마다 이렇게 60만 원씩 이렇게 다 나오고 하부 조직은 30만 포인트씩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는 있어 진짜 깊이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알고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매일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판매사가 된다는 건 아는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두 번만 들어오면 아니까 그런데 이걸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걸 사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드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팀장 개보도예요 팀장 개보도는 보게 되나요 이렇게 각자 250만 포인트인데 이건 생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생장점 여기 소리나는 우리가 생장점을 여섯 점이잖아요 생장점이 각자 해서 판매사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고 극장도 마찬가지고 이 여섯 점의 생장점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 직급을 못 가요 절대 지급을 나도 돈이 아니에요 굳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1번으로 보고 우측을 2번으로 보고 그 밑에 3번으로 보고 4번 라인으로 보고 5번 6번 6개 중에서 1개만 없어도 직급을 못 가요 이게 커다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4번 맡은 사람들이 판매사가 됐잖아요 2번 맡은 사람들이 판매가 한 번 맡은 사람들이 250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이 커서 따라 올라오지 하게 하려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만 없어도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판매사를 갈 때 얼마만큼 그 조직이 중요한가가 나와요 판매사 때 그 4명 5, 6명 목에 7명 그러니까 얘기해 가지고 세부코 좌측 7명 우측 7명 얼마만큼 튼실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소비자로 만들어 가지고 소개받아서 가냐 그 적은 7명이 내가 공부장 가고 국장 가고 다 거기다 그걸 그냥 대충 신경을 안 써 버리게 되면 다시 또 이게 저 국장이에요 개고도 그때 국장을 갔을 때 아까 판매사가 국장이 되면 팀장 팀장은 매번 맡은 사람들을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다 알지만 이걸 내가 판매사 갈 때 그 몇 명일 때 그 사람들을 집중력으로 키워 해 가지고 리드를 아까 얘기했듯이 잠수 오독을 갖추는 그런 리드를 같이 만들어 간다면 그 다음은 치워 근데 제가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 실수한 그룹이 있어 가지고 우측에는 국장 밑에 먼저 갔던 판매사를 내가 붙여버렸어요 그 말은 그게 참 이거 뭐냐면 우리 국장 계보도 국장 계보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국장 계보도면 아까 제가 조직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갈 때 유지할 때 얘기를 하면서 국장이 한 명 팀장이 내면 판매사라 그렇게 되면 17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충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18개예요 그렇다면 각자 제대로 준 조직만 있으면 각자 충판 하나 250만 각자 우에서부터 하나씩만 가져가면 하나가 더 좋겠네 그거는 조직이 움직일 때는 우에서 하나 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판매사 갈 적에도 내가 한 개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판매사를 가게 되면 250만 포인트를 두 개를 내가 얘기하지만 같이 갈 때 가게 되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팀장 갈 때도 마찬가지 사람 사람 숫자에 비해 가지고 여기 한 개씩이 더 많아 늘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내 밑에 판매사 조직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그 위에서 스폰서가 움직일 때 반드시 그러고 내가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제시방역이 잘하는 거죠 스폰서가 언제 유지를 할 건가 국장님이 언제 유지를 할 건가 본부장님이 언제 유지를 할 건가 답더라도 이걸 항상 그 본부장님이 갈 때 국장님이 유지를 할 때 내가 그동안 준비를 해놨다가 이 조직을 갖춰놨다가 같이 따라가는 게 사업 1번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겠습니다 이게 내가 팔아서 갈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본부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명 내면 12명 53명 이때 하나씩 250만 54개 가 딱 하나씩 더 많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 밑에 조직으로서 250만 포인트 하나씩만 하게 되면 각자 이렇게 만들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판매사 조직 이거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직급이라도 다 갈 수가 있거든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닌가 판매사를 가기 전에 그냥 우리로 판매사 갈 때 대충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북상 갈 때 한쪽 라인에 한쪽이 안 돼가지고 거의 반을 얻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기 위해서 갈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업에 초점을 어디다 마셔야 되잖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제대로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서 얘기해 독비자를 근데 사실 말보다 더 쉬운 게 어디에 있냐 그러지만 거기 안 되니까 계속 본 쪽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나가야지 그러고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 그죠 내가 판매다 도전하려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국장님이 언제 국장 유지하는지 잘 모르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맨 처음에 저는 저 아멜을 5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를 조금만 알아요 이걸 아멜을 5년 하고 나 일한 지가 애틀면서 벌써 7년이에요 벌써 다단계 12년 동안 그러니까 생태를 좀 알아서 저는 내 위에서 본서들이 있고 내가 왔고 이러지만 내 위에서 우리 본부장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용 본부장님 밑에 국장인들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하지만 본부장님 다음에 바로 다른 국장인들하고 팀장님은 저한테 벌써 역전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간에 있기는 있지만 그쪽 한쪽을 지금 내가 나와 가지고 제가 국장 4명을 전부 내가 지금 4명의 국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다 단사람이고 내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한 명이 이쪽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쪽이 3명이고 지금 한쪽이 3명이고 근데 이거 다 전부 다 내 손으로 내 원 등록하고 내가 다 다 뒤집어 뽑고 하는 사람들인데 짝이 안 맞아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우측이 김호중 국장 밑에 김호중 국장님이 부업을 할 때 그 밑에 판매사 가라 전화 받은 판매사 가라 인데 진짜 날 우기였는데 어느 날 가버렸어 지금 같았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가서 잡아 그럴 때는 제가 왜 안 못 잡았으면 아이고 야 내 세상에 영당에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뭐 야 이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을 그때 내가 가서 진짜 키워를 했었으면 지금만 같았으면 절대 안 좋지 못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놓쳐버렸어 놓쳐버려가지고 국장 한 명을 만들고 못 만들고 지금 팀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데리고 국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시키시켜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먼저 장수오독을 제가 먼저 고위쪽으로 조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수오독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장수오독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내 밑에 파트너가 판매사일 때도 떠나갈 수가 있고 협장일 때도 떠나갈 수도 있고 팀장일 때도 그건 이제 지금 생각하면 못 간 사람들은 협장일 때 가던 게 지금 협장 가져도 떠나가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 주된 목적 제가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장수오독 지신 영웅을 우리가 좀 더 생기고 나를 낮추고 파트너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하고 그 바탕 속에서 그 4명 5명 좌측에 일곱 명 우측에 일곱 명 진짜 그 사람은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소비자 동아리를 만들어 가서 키워내는 거 거기에 돼야만 우리가 좀 쉬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단순한 시간 잘 마치겠네요 지난번에 좀 오바했었는데 오늘 가끔 시간을 마친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